음... 다크썸816 이런 아이디는 한국인데? 아... 저 수상한데 저 아이디에 아니다 이쪽으로 간게 낫나? 잠깐 여기서 지하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스타트 지점이 어디죠? 파킹 아 파킹이에요? 오케이 어 레인보우6 시즌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하를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오케이 바로 뛰면 되겠다 지하다 지하다 지하 지하다 지하 어 들켰다 들켰다 점프해 점프해 스페이스 스페이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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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다섯개 만들어 쟤들 총을 보고 반대 그러면 좋아 하하하 하하 개이들 아까 그대로 가볼게요 쉴드가 정면에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좌우측에 자리잡아 사다리를 타든 그거 뚫든 다섯개 요기 터마이트가 요기 뚫 아 이거 리인포스 이거 터마이트 준비해 내가 이거 뚫어줄게 대기해봐요 아니아니아니아니 나머지는 왜 각자 갈길까 난 이거 뚫어준다고 내가 알아서 어이씨 급이야 가리가 가리가 쓰읍 이거 어디더라 어디지 내가 맵을 잘 몰라가지고 이 게임하면 맨날 아 거기 거기 바로 입구 계단 바로 경면이에요 여기가 그니까 난 그렇게 설명해도 난 몰라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이지 얘 위치 이렇게 딱 땡겨져 있는거 네네 보여요 근데 터마이트가 어딨는거야 찾았다 됐다 그거 설치가능함 여기 다있다 다있다 그거 2층에서 퓨즈가 나 그거 해도 되는데 이제 야 니 꼬치 때릴거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터마이트 그거 뚫어도 돼 지금 퓨즈 없지 우리 퓨즈있나? 플래시백 간다 플래시백 왼쪽에 두명있다 왼쪽에 두명 수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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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두명있다 여기 나 반대쪽 문 뚫고 들어감 나이스 총알없다! 왼쪽! 구석 탱잎 오케이 후우우우우우 못막지 잘했 어 트위치 나쁘지않아 괜찮네 일단 우리도 기지를 여기로 해보고 그니까 얘들이 왜 지금 졌냐 하면은 너무 짱박혀있었어 한곳에 몰려있었잖아 적들이 오는 뭐 사다리쪽 뒤치기쪽 그 다음에 왼쪽 길목 그 뚫리는길 이런데로 다 퍼져있어가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저기 왔다 싶을때 바로 정리를 해줘야돼요 백업으로 그게 안돼서 그래 저 팀은 나 세스코다 어 설치했구나 1층에 그거 혹시 설치 다했어요? 설치했어 천장으로 들어오는거 설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 요긴 안했네 준비해 사다리쪽 보고있습니까 우리편 네네 제가 보고있어요 월차다네 그리고 가장 최후방에 이제 캠핑하고 있는 사람은 카메라좀 봐주고 얘들 지하인지 몰라가지고 옥상 올라가고 있는거 아냐? 그건 아닌거 같은데 드론 옥상 드론 옥상 카메라 보고있어요 다들 근데 개 진입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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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2 12걸음 X됐다 이거 계단 올라와 계단 1층에서 계단 올라가줘 나 잡으러 오고있거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쉴드 쉴드 제 앞에 쉴드 나이스 뒷치기 캐리어 뒷치기 그렇지 아이 좋아 유기적인 미끼 플레이 переп 헉 단 잘 처음 hav 에어 지점 쟈 흡족하구만 이거 흡족해 흡족해 이번에 낚시플레이 좋았다 가봅시다 공격 일단 길하는 사람이 지하를 먼저 가야죠 그리고 혹시 자기 앞에 2층 3층으로 가는 사다리 있는 사람은 바로 3층 올라가요 3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훑고 내려와 혹시 모르니까 그 알죠? 어떤 말인지 2,3층 가는 사다리 어 내 앞에 있네 한 명만이야 한 명만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면 지하로 3층 야 길이 어디야 이거 지하 비다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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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하 너의 탄을 다수게 만들게 했어요 혓혓혓 폭풍같은 안티읍다 여기 사다리 쫙 한 명 있어요 사다리 쫙 짜짜라짜라짜라 짜짜짜 아이씨 셰트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이번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대로 갈게요 쉴드 앞에 세우고 좌우측에 붙어있고 아군들 나 지켜줘 얘들 우리처럼 1층에서 요격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쉴드 나 지켜줘요 어 나 다시 내려가서 정찰하러 간다 그리고 오브젝트 다 파괴하고 있을게요 정찰하면서 야 어디야 어디에 제모가 있는거야 이거 뭐지 아 여기구나 오케이 내 화면 볼 수 있어요 아군분들? 내꺼 볼 수 있어? 아이씨 지금이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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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리고 10포 10포 터뜨리고 좋아 됐어 10포 다 터뜨렸다 개꿀 진입 아니 진입 어그로 어그로 근데 이거는 못 터뜨렸네 어 미안 2층에서 진입하세요 이런거는 아 1층에서 그거 터뜨려서 터마이터 터뜨려서 진입해 잠깐만 우리 들켰다 오케이 사다리 가고 2층 진입 준비하고 쉴드가 먼저 어그를 먹으면 진입해 우리가 어그를 먹었을때 오케이 앉아 오케이 진입 들어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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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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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브리핑해 정면 지금 하쿠칸 앞에 하쿠칸 앞에 그 짱막혀있다 풀뱅 끝났다 하쿠칸 앞에 그렇지 잘했어 풀뱅 좋았어 하쿠칸 하쿠칸 와아 깔끔 하쿠칸 이번에도 조금 이기밀데 조금 굿굿 굿굿 음 돈 좋고